모델 컨텍스트 안녕하세요. 링고스 다닌 송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모델 컨텍스트라는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여러 종류의 모델 컨텍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컨텍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어떤 모드에 있는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나 편집, 공유 등 짧은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화면 공간을 사용하고요. 이런 모델 컨텍스트는 우리에게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델 컨텍스트가 올라왔을 때 여러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아요. 또 이런 모델 컨텍스트는 모델 컨텍스트 위에 또 다른 모델 컨텍스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연락처 앱에서 새로운 연락처 추가를 누르면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는 뷰가 모델로 올라옵니다. 그 새로운 연락처 모델 위에서 사진 선택을 위한 버튼을 누르면 사진 선택을 위한 뷰가 또다시 모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 컨텍스트가 중첩될 수 있고요. 또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알러트라든지 사용자에게 추가 선택을 받는 액션 시트 또는 우리가 콘텐츠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액티비티 등도 모델 컨텍스트의 일종입니다. 네, 앞서 작업했던 미팅룸스 애플리케이션에 모델 컨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알러트와 액션 시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 라이브러리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점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 뷰에 바버튼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가할 거고요. 저 바버튼 아이템의 이미지를 로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저 바버튼 아이템을 선택하면 사용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지점을 추천해 주길 원하는지 아니면 지도 앱을 연결해서 지점과 현재 위치를 보여줄지 그걸 사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바버튼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액션 메소드가 하나 동작해야겠죠. 그래서 저 바버튼 아이템으로부터 어시스턴트 에디터에 있는 브랜치 리스트 뷰 컨트롤러로 드래그 앤드랍 해서 액션을 연결할 겁니다. 액션의 이름은 로케이션 턴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로케이션 턴온이라고 하는 액션 메소드에서 Let Location Alert은 UI Alert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UI Alert 컨트롤러는 알러트와 액션 시트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알러트 관리자입니다. 여기에 타이틀으로는 위치 정보 요청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명은 이렇게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점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도 앱에서 지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선택하신 기능이 계속 제공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alert alert 스타일을 원합니다. 이렇게 알러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 들어갈 버튼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Let Location Action UI Alert Action 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서도 타이틀 저 타이틀은 알러트 안에 나오는 버튼의 타이틀이죠. 위치 정보 켜기 그리고 스타일은 디폴트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UI Alert Action 스타일의 디폴트가 있고 캔슬이 있고 또는 저 아래쪽에 디스트럭티브가 있는데 쟤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스타일로 그걸 선택했을 때 실행될 함수입니다. Action UI Alert Action이 매개변수로 넘어오고 Return 타입은 Void In 그래서 그 위치정보 켜기라는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는 위치정보 켜기 선택 이라는 내용을 콘솔에 프린트해 볼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Location Action처럼 또 하나의 액션 이건 Open Map A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Open Map Action은 지도 앱에서 열기 지도 앱에서 열기 선택 이라고 하는 문자를 프린트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Alert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면 그 Alert 컨트롤의 Add Action으로 우리가 추가한 두 개의 액션 Location Action과 Open Map Action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Self의 Present View Controller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Alert를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Alert Action이 나온 뒤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할 작업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NIL을 넘기면서 Alert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고 저렇게 Location 아이콘이 보입니다. 저 Location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위치정보 제공 우리가 제공했던 설명문과 두 개의 버튼이 추가된 상태로 나오고요. 지도 앱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지도 앱에서 열기 선택 이라고 콘솔에 지킵니다. 자 이제 방금 Alert를 사용했는데요. Alert는 사용자에게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Alert는 그래서 가능한 아끼는 게 좋고요. 사용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선택을 받도록 할 때는 Alert보다는 Action Sheet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Action Sheet 타입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뜨고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서 저렇게 위치정보 켜기 지도 앱에서 열기 라고 하는 선택 버튼이 나오고 이건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죠. 그래서 Alert보다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어떤 선택을 원한다 라고 할 때는 Alert보다는 Action Sheet를 이용해서 제공하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Alert와 Action Sheet도 사용자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가로막으면서 지금 당장 이 작업에 집중하자 라고 하는 모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